이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. 454일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딱 한 50몇초밖에 들어왔습니다. 네. 풀커스 완주자. 1454. 네. 디디옥은 예, 환한 모습을 돌아오셨습니다.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 이 시키는 이유야, 내가 옆에 가가지고. 이 시키는 이유야, 내가. 이 시키는 이유야, 내가. 이 시키는 이유야, 제가 15회에서. 자, 여자분. 수원, 1076. 로리! 자, 버립니다. 라트마트마트. 파이팅! 네. 외야 여성 브이로우입니다. 아직까지 수익권입니다. 오,까지 최선을 다해서, 런닝 부라고 써있는데 진짜 9위 하셨네 우리 하재진씨 아 여기 또 부대 갔다 오신 분들 식사하고 싶은 분들 또 오셨네요 아 한강마라톤 포천선단이 앞서서 옵니다 한강마라톤 멋져요 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결승전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는 쪽으로 달려줍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용액마라톤 거리 나갈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풀코스 수고하셨습니다 1543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일행파 수고하셨습니다 힘이 있는 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라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순간에 울어야 됩니다 우는 연습 좀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그 현태석 회장님께 패를 전달하겠습니다 풀코스 백회 완주 현태석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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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의미있는 시상입니다 그리고 썩3 3시간 이내는 100회 완주한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신동엽 축하합니다 정말 의미있습니다 이 분이 내가 알기로는 14번인가 5번을 완주했는데 그중에 100번을 3시간 이내로 뛴 겁니다 함께 서시고요 기념 자랑하겠습니다 대단히 의미있는 시상입니다